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자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격립형 회기 대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광주 국립 5.18 민주 묘제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준연동자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과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.